에 뭐 그래 음 뭐 봐 봐 후에 회의 프레임 부가와도 클 때 아이디 져는 쉬어 들어간 라이브 아스코 스포 10호 3 t 2 으 뭘까 되게 존나 편해 이거 씨발 시마노 프로 스텔스인데 존나 편해 이들은 못사는 거 씨발이 니까 아이자 에휴 도란이나 타는 새끼가 아 반대로 와 크랭크 알았어 이거 쌤 집 서비스코스 SL 누가 몰라 계속 느끼게 해버리네 미친 새끼가 누가 몰라 심하는 프로 그거잖아 네 이거 이거 그래 짓거 아니어서 좀 나 허술하네 여기 오는데 뭘 거 같아 미케 세스크 미케 피스타드 디스크잖아 아 시발 뭘 거 같아 이거 모르겠어 크리커잖아 써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크리페 옼테그라 아 오케이 옼테그라 이거 이거 유재미 골드 유재미 야 이거 오 유로아시아 금메달 유로아시아 금메달인데 지금 이거 한 눌림이 약간 있긴 한데 시마노 프로야 이거 시발 국내에 몇 개 없어 뭐야 이거 크랙 소리가 됐어 크랙 크랙 아니 누림이야 누림이 아니라 갈라져 있잖아 무슨 새끼야 눌림 눌림 그럼 새끼지 그게 아니네 구멍 뚫려있네요 구멍 뚫려있나봐 구멍 뚫려있나봐 구멍 뚫려있나봐 구멍 뚫려있나봐 구멍 뚫려있나봐 구멍 뚫려있던데요 근데 이거 상관없긴 해 찍지마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예 예 일단 상대 좋네요 예 프론트 프론트 시마노 프로 오바리야 네 오바리 니들은 못사는 거 니들은 못사잖아 기재 받은 거 맞아요? 네 아니 여기도 다 됐구만 여기도 다 됐구만 이거 이제 금 받아야겠는데? 이거 챌린지 엘리트 이거는 이거 컨티넨탈 아니 집을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마트입 소개해야지 마트입 임시 임시 빅로거잖아 임시 임시 없더라고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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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태구만